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정면승보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종합합니다.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혁 선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결국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은 아니지만. 은메달이죠. 2m35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땄고 카타르의 바심 선수가 2m37. 이 벽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은메달을 땄는데 그래도 그 자체로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높이뛰기 하면 그 전까지는 레전드 이진택 선수를 많이 떠올랐을 거고 아마 젊으신 분도 모를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 왜냐하면 1999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6위를 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2011년 대구대회. 제가 이건 현장에서 경기를 봤던 경기인데요. 20km 경보에서 김연섭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그때는 사실 김연섭 선수가 당시에 3위로 들어온 건 아니었고 약물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메달이 탈락되면서 김연섭 선수가 동메달을 딴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가장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세계선수권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상혁 선수가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후에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세계 육상계의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높이뛰기 보신 분들은 아 이번엔 바심을 못 이기겠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바심이... 바심 선수가 워낙 쉽게 넘어갔는데요. 정말 바가 보통 조금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바가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훌쩍훌쩍 넘기니까 아 이 선수는 이번에 우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고 그래서 바심 뒤에 뛰었던 선수들이 계속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이런 부분도 상대적인 스포츠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국 우상혁 선수가 세계정상에 서라면 바심은 꼭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걸 이번 돌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도 경쟁자가 될 거라고요? 이 선수가 카타르 선수거든요. 카타르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선수고 또 황정아시안게임이 내년에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내년 6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다이아몬드 리그를 통해서도 계속 대결을 하겠지만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도 두 선수는 금메달을 놓고 겨루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인 2024년에는 또 파리올림픽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역시 바심과 우상혁 선수는 금메달 후보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때문에 우상혁 선수가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바심을 꼭 이겨야 돼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 은메달만 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상혁 선수가 조금 바심 리그어졌으면 한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기장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상혁 선수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바심 선수는 최상의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결국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또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육상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3명만 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국 육상이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상혁 선수와 경보, 마라톤에 한 명씩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케냐의 귀하 선수 마라토나 오주환 선수의 기권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도쿄올림픽 때도 완주하지 못하고 기권을 했는데 이 선수 최고 기록이 2시간 5분 13초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기록이 2시간 1분대지만 이번 대회 마라톤 우승 기록을 보면 2시간 5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고 그래서 이제 귀하까지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살짝 망가진 건 맞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조금 좋지 않았던 게 이 선수가 2011년에 오주환 선수를 발굴해서 한국 귀하를 추진했던 분이 있었는데 오창석 백석대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 이름 오씨잖아요. 그래서 오주환, 오씨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케냐로 전주훈련을 갔다가 이 오 교수가 잠깐 비자 문제로 나온 사이에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의심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오주환 선수는 사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사실상 아버지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황도 많이 하고 그 후에 케냐 출신의 새로운 코치알에서 훈련을 했지만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면 부상이 생기거든요. 허벅지 통증이 생기고 완주조차 힘든 상황이 된 건데 대한 육상연맹 차원의 관리와 선수 개인의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열리게 되는데 또 야구 경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도 열리죠?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이게 6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 8일에서 21일까지 열리는데 20개 나라가 출전을 하고요. 우리가 일본과 같은 비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4년 만에 WBC에서는 한일전이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감독을 맡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KT 위주 이강철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9년 만에 다시 현역 프로야구 감독이 국가대표팀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건데요. 이강철 감독이 이제 KT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2월과 3일은 꼬박 대표팀을 위해서 할애하는 상황이라서 2023 시즌을 준비하는 KT 입장에서는 좀 수정 없이 치르게 되는 스프링 캠프가 내심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KBO 기술위원회는 프로야구와 국제대회에서 지도자 경험이 좀 풍부한 감독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강철 감독이다. 이렇게 해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WBC는 현역 메이저리거들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국가대항전인데 이미 오타니가 참가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밝힌 상태고 미국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MVP를 3번이나 한 트라웃이 미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참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서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네요. 재미있는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는 올스타전 휴식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는 거죠? 네. 삼성대 키움, SSG대 두산, LG대 NC, KT대 한화, 기아의 롯데 매첩으로 조금 전에 후반기 일정 시작을 했고요. 오늘 경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 김광연, 안우진, 케일리, 반지 등 에이스 투수들이 첫 경기부터 등판을 해서 아주 후반기 재미있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후반기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과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까지 더해지면서 구단마다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게 이제 후반기는 정말 본격적인 가을야구를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SSG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반 노바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데려왔고 또 부상으로 떠나 있었던 투수 박종원까지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김광연의 폰트까지 하면 마운드는 더 탄탄해질 예정이라 사실 SSG의 우승 가능성은 아주 높다 볼 수가 있겠고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김광연 선수한테 투구에 맞아서 콧뼈가 골절상을 당한 소크라테스 선수가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또 삼성 같은 경우가 전반기 막판에 무려 11연패를 당하고 전반기를 마감을 했었는데 구자욱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삼성의 후반기 반등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3강 그러니까 SSG, 키움, LG 이 3강 체제가 좀 견고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이 나타날지 궁금하고 결국에는 이제 5위가 가을야국의 마지노선이니까 그 중위권 다툼을 좀 지켜보시면 프리아국 후반기 아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는 어떻게 돼요? 한화는 지금 최하위예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위권 탈피가. 쉽잖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9위권과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투수들 한화 응원하는 팬들도 많던데 외국인 선수도 많이 바뀌고 다 거의 다 교체를 해서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데 계속해서 승리, 연승을 좀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화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지금 후반기에는 순위가 확 바뀌는 상황이라 만만치 않을 거라 저도 한화의 약진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에 또 축구 대표팀 경기가 있죠? 지금 이제 일본에서 동아시아 축구연맹 이원 챔피언십 옛날에는, 예전에는 동아시안컵으로 불렸던 이 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고 여기는 남녀 축구 대표팀이 모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중국에게 3대0 완승을 거둔 상태에서 24일 오후 4시에 홍콩과 동아시안컵 2차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가 일본전이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시안컵 4연패에 우리가 도전을 하기 때문에 홍콩전에서는 다득점 승리를 챙겨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홍콩을 1차전에서 6대0으로 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승부를 하게 되면 다득점 원칙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득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홍콩을 일본 6대0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좀 적은 점수 차로 이기면 그런 부분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본만 이기면 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대승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홍콩이 이번 대회 최약차라서 좀 새로운 얼굴들을 좀 점검을 많이 하면서 또 대승을 가능한 이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1차전에 일본에게 1대2로 졌거든요. 아쉬웠어요. 지수연 선수가 동점골을 넣는데도 졌는데 내일 있을 중국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여자친구가 피파랭킹으로 보면 우리는 18이고 중국이 16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런 큰 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중국이 좀 강하죠. 네. 우리의 발목을 좀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겨서 그 아쉬움을 털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지수연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언도덕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중국전 꼭 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수연 선수를 봐서라도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일 중국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농구 대표팀의 아시아컵 경기도 있었죠? 어제 밤에 2대8강전이 있었는데 뉴질랜드를 상대했는데 우리가 78대 88로 지면서 4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대회에서 우리가 뉴질랜드를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허웅 선수는 코로나, 허웅 선수는 부상 거기에 좀 퇴장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좀 힘든 경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 대회 보면 우리가 보통 아시아 농구를 호령하던 빅3 하면 필리핀, 중국, 이란인데 12강에서 필리핀은 탈락했고요. 중국과 이란 나란히 모두 8강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농구에 좀 판도 변화가 있다. 이것은 상황 평준화를 예고한다. 이런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조별력에서는 3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농구도 이런 변화에 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스포츠 뉴스 종합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